안녕하세요. 집밥우동산 공인중개사 최소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올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지 넓은 건물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며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2001년 1월입니다. 승강기 1대 있고 지층에는 주차장 86평으로 주차 10대가 가능합니다. 음식점 및 학원 등으로 임차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 519제곱미터, 연면적 1013제곱미터입니다. 보증금 3억 2천만원, 월세 2116만원입니다. 실투자금 23억원 전후 있으시면 되시구요. 매매가 56억원입니다.